피감 기관장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이른바 추궁성 질문에도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국방위의 해병대 국감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참고인 불출석을 문제삼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비난에도 좋지만 해병대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도 가세하며 고성이 오갔고 야당 의원들은 김 사령관에 대한 퇴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법사위 국감은 전날 국감에서 송경호 부상고검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야당 의원 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의 검사 탄핵 표결 참여를 이재명 대표 방탄목적이로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자신의 인명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의 모욕적이라고 대받았습니다. 법사위 국감은 오늘 하루 총 3차례 파행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